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보자나 기초가 부족하신 분들을 위한 최신 포토샵 2023입니다. 10분만 투자하셔서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핵심 기능을 익히시면 누구나 초보를 탈출하고 바로 실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포토샵의 가장 핵심 기능인 레이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두 개를 가져왔는데요. 이 두 개의 사진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클릭 드래그해서 두 개를 같이 선택을 한 다음 들고 포토샵 위에 얹습니다. 그러면 탭이 두 개가 생겼죠? 이렇게 두 개의 파일을 동시에 열어줄 수 있습니다. 액자 사진이 있고요. 그 다음 나비 사진이 있습니다. 이 나비 사진을 이 액자 위에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액자를 확대해 보도록 할까요? 돋보기 툴로 클릭 우측으로 드래그하면 확대가 되고요. 키보드에 있는 스페이스를 누른 상태에서 위치를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비 사진을 선택을 해서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좌측 툴 팔레트에서 선택 툴 누르고 기다리면 넥탱귤러 마키 툴과 엘립티컬 마키 툴, 원형 선택 툴과 사각형 선택 툴 두 가지가 나오죠. 사각형 선택 툴을 선택한 다음 여기 있는 나비 그림에서 원하는 부분만 클릭 드래그해서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릭 드래그 했죠? 이 상태에서 컨트롤 C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에디트에 가면 카피라고 있죠? 이게 컨트롤 C가 되겠어요. 컨트롤 C 복사합니다. 그 다음 여기 있는 액자 위에 컨트롤 V로 붙여줍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위에 올라가 있죠? 이제 윈도우에서 레이어 팔레트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상단 메뉴 중에서 윈도우를 누르시면 여러 가지 팔레트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레이어 팔레트가 하나 나오게 돼요. 손바닥으로 좀 더 움직여 놓을게요. 상단 탭에서 나비 사진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 스페이스로 옮기고요. 지금 선택이 되어있죠? 컨트롤 D 하게 되면 선택 해제가 되죠? 지금 레이어 팔레트를 보시게 되면 백그라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이 지금 백그라운드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액자를 눌러보시게 되면 백그라운드에 있는 바닥 사진 말고 그 위에 레이어 1이라고 하나가 생겼어요. 이게 레이어가 되겠습니다. 지금 나비 사진에서 제가 이 부분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 툴 바로 옆에 있는 이동 툴, 무브 툴을 이용해서 클릭 드래그해서 옮겨 볼게요. 그러면 위치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죠? 그리고 레이어 팔레트를 보시면 백그라운드라고 하나만 나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D 합니다. 선택 해제를 합니다. 그러면 움직일 수 있을까요? 움직일 수 없죠? 메시지 창이 나와서 움직일 수 없다고 나옵니다. 여기 있는 선택 부분을 클릭 드래그해서 움직이게 되면 내가 손으로 이 부분을 잡고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곳에 아무데나 지금 이렇게 들고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선택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손으로 잡고 이렇게 들고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컨트롤 D를 눌러서 선택 해제를 하게 되면 이제 선택이 해제가 되고 이 사진은 바닥, 즉 백그라운드에 붙어버리게 됩니다. 컨트롤 D. 자, 붙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붙어버린 사진을 떼어낼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수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이유 때문에 레이어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다시 액자 사진으로 가볼게요. 자, 지금 선택이 돼 있나요? 선택 안 돼 있죠? 하지만 여기 톨 팔레트에 있는 이동 툴로 여기 있는 사진을 들고 움직이면 움직이죠. 자, 아까와 차이점 아시겠죠? 아까 같이 이렇게 선택을 해서 그 상태에서 그대로 움직이게 되면 내가 잠시 손으로 들고 있다 뿐이지 손을 놓는 순간 붙어버리죠. 하지만 지금 이것은 손으로 들고 있지 않아요. 선택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대로 움직이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레이어의 장점이에요. 자, 바닥에 있는 이 사진 위에 다른 사진을 하나를 다시 얹은 겁니다. 자, 사진 두 장을 같이 겹쳐놓고 위에 사진을 손으로 밀어서 움직이면 당연히 움직이겠죠. 그것과 동일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얹혀진 순서를 보여주는 게 레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즉, 이 아래에 있는 백그라운드와 위에 있는 이 나비 그림은 별개인 거죠. 서로 아무 상관이 없는 별개의 사진입니다. 하지만 좀 전에 본 이 나비 사진은 선택을 해서 이렇게 이동을 했더라도 별개의 사진이 아닌 거죠. 바닥에 있는 이 사진과 지금 잠시 선택해서 들고 있는 이 사진은 동일한 사진인 겁니다. 그래서 선택 해제를 하는 순간 원래 그림에 가서 붙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 있는 이 레이어는 별개의 사진이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언제든지 이렇게 원하는 대로 잡고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위치를 잡아놓고요. 그 다음 아래 액자에 맞춰서 나머지 부분을 잘라버릴게요. 자, 여기 레이어에 보시면 좌측에 눈 모양이 보이죠. 이 눈을 이용을 해서 이 레이어를 잠시 꺼줄 수가 있습니다. 자, 눈을 끄게 되면 레이어가 보이지 않아요. 잠시 가려준 거죠. 자, 이때 이 부분을 선택을 해볼게요. 자, 여기 선택해서 클릭 드래그 하신 다음에 이만큼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 다시 눈을 켤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선택된 부분이 보이시죠. 우리는 바닥은 그대로 놔두고 위에 있는 레이어에서 이 부분만 잘라낼 겁니다. 자, 그러면 해당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자, 지금 별개인 두 개의 사진이 얹혀있다고 했죠. 컴퓨터는 내가 뭔가 작업을 하기 전에 반드시 뭘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지우면 아래쪽이 지워져요. 그래서 위에 있는 레이어에서 이 부분을 지우기 위해서는 위에 레이어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키보드에 있는 딜리트 키로 지우시면 지워지죠. 자, 간단하죠? 다른 거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선택된 레이어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레이어에는 이 나비 사진만 얹혀있죠. 그러니까 지우더라도 백그라운드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눈을 끄고요. 자, 이번에는 이 부분도 잘라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클릭 드래그 한 다음 또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다시 눈을 켜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나비 윗부분도 키보드에 딜리트로 지웁니다. 컨트롤 D로 해제했어요. 자, 손바닥 스페이스로 또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지워야 되겠죠? 다시 눈을 끄고요. 이번에는 또 여기에 클릭 드래그에서 이 부분을 또 지울게요. 눈을 켜고 선택한 다음 딜리트로 지웁니다. 자, 또 지워졌죠? 자, 그 다음에 또 이 부분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다시 레이어 켰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딜리트 키로 지워볼게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지우게 되면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것과는 다르게 지워질 거예요. 자, 딜리트를 일단 해볼게요. 자, 오케이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백그라운드에 있는 이 액자 사진이 지워지죠?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지금 지울 때 위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한 게 아니고요. 아래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했죠. 그러니까 아래에서 지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위에 있는 레이어에서 지울 거죠. 그러면 이 위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키보드에서 딜리트를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간단하게 지울 수가 있고 액자에 합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레이어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레이어는 나중에라도 언제든지 수정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원하는 사진을 위에 그냥 얹어 놓은 거죠. 자, 이 위에 또 얹을 수도 있겠죠. 자, 이 사진을 또 얹어 보도록 할게요. 자, 파일에 가셔서 오픈합니다. 그리고 지금 금방 이 사진을 열어 볼게요. 자, 애플 80이라고 돼 있죠. 자, 이거죠. 열어 볼게요. 선택하고 열기합니다. 자, 그러면 위에 탭이 또 하나가 나오면서 이 사진이 열렸죠? 자, 이 사진도 좀 전에 액자 사진으로 가져가 볼게요. 자, 또 선택을 합니다. 자, 선택했죠. 복사할게요. 컨트롤 C. 그 다음 액자 위에 얹을게요. 컨트롤 V. 하나가 더 올라왔죠? 원래 레이어 1만 있었는데 레이어 2라고 하나가 더 생겼네요. 자, 다른 그림을 또 가져다 얹은 거죠. 자, 우리 눈은 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를 보는 거고요. 지금 제일 바닥에 그림이 하나 얹혀 있고요. 그 위에 또 하나를 얹고 그 위에 또 하나를 얹은 거죠. 그러면 위에 있는 사진이 아래 사진을 가려서 아래 사진이 안 보이게 되겠죠. 자,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동 툴로 또 이동이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해서 레이어 생성을 해서 위치를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죠. 자, 너무 커요. 좀 줄여야겠네요. 자, 이때는 컨트롤 T 단축키를 이용합니다. 컨트롤 T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조절점들이 나오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코너로 가져가면 화살표가 안 밖으로 나옵니다. 클릭 드래그 하세요. 축소가 되네요. 그렇죠?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어요. 자, 좀 더 줄여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위치를 잡습니다. 딱 잡았어요. 자, 더블 클릭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위치를 잡을 수가 있네요. 자, 그런데 액자 바깥으로 빠져나갔네요. 또 지워야죠. 자, 이렇게 클릭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고 딜리트로 지워줍니다. 이렇게 지울 때는 반드시 레이어를 확인하셔야 되죠. 자, 선택한 레이어가 회색으로 바뀌죠. 이 상태에서 딜리트합니다. 지워졌죠? 또 여기도 지울게요. 또 선택을 하시고 여기도 딜리트로 지웁니다. 자, 컨트롤 D 할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액자에 사과 모양도 얹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레이어를 이용을 해서 언제든지 원하는 사진 위치를 잡을 수 있고요. 필요 없는 사진은 눈을 꺼서 안 보이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레이어의 개념이 되겠고요. 레이어가 순서대로 얹혀 있기 때문에 레이어를 잡고 밑으로 내리면 반대로 위치가 바뀌게 되겠죠. 실제 책상 위에 사진을 하나 얹어 놓고 그 위에 사진을 또 얹고 그 위에 또 하나의 사진을 얹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제일 위에 있는 사진을 빼다가 바로 아래 있는 사진 밑으로 넣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가려져서 안 보이게 되겠죠. 자, 이 원리가 레이어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포토샵의 모든 작업들은 이 레이어가 기본이 돼요. 레이어를 모르시면 포토샵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레이어는 반드시 익혀 두셔야 돼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본 영상을 두 번, 세 번 정도 반복해서 시청을 하시면 바로 포토샵을 접하더라도 훨씬 쉽게 적응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반복 시청하셔서 꼭 자기 것으로 만들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레이어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